지금 9시 34분이고요 지금부터 빨리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 많이 구운 건데 듀콘이 소금빵을 일단 빨리 가료를 시켜야 돼요 이건 어제 만들어둔 호두 초코 쿠키인데 초코가 발로나 딸기 초콜릿이에요 냉장고에 이따가 가지고 딱딱한데 한번 소분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이라 완전 잘 부풀었어요 여름이라 완전 잘 부풀었어요 여름이라 완전 잘 부풀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틀렸다 이거 아닌데 나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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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 자, 이제는 안으로 먹으러 왔어요 저는 집에 와서 치키도 먹고 이것도 다시 한번 먹어봤는데 얘는 그래도 아까 좀 괜찮아서 넣었거든요 시간이 지내니까 바삭한게 아니라 너무 찔겨져서 진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이건 아닌데 이거를 받으러 분명히 내 아쉬웅 다 내 아쉬웅 데뷔 격렬 뱀 연이 여러분 오늘의 선생님은 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